명불목건 아 어떻게 된게 중립을 빌어볼까요 타워 꽃송이 발음 맘에 들어? 어떻게 중립 업그레이드 풀? 아니요 일단 나오면 돈 많습니다 하나 뽑을게요 돈 너무 많아서 뽑았어 아 대천자 오 이거 메카닉 각인데 한번 더 나올수도 있어 메카닉 아 역시 아 나 무당할까봐 나 진짜로 지린다 야 어 보자 뭐가 좋을지 점초 정초부터 운을 여기다 쓴대 이거 좋은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직 안돼요 이정도로 운을 다 쓰면 안돼 지금 올해 얼마나 갈길이 먼데 지금 이제 5일차인데 그래그래그래 5일차인데 운 다 써버리고 갈길이 얼마나 먼데 그런 얘기합니까 어 광전사 석상 내기면은 뭐 저기 거신 만드는거 아니었나 거신 만들려면 유닛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죠? 아 혼종파멸자 아 혼종파멸자 오키 네 아 재밌다 흐흐흐흐 아 태사다르 일단 남겨둡시다 뭐 거신 갈수도 있으니까 음 아하 대천사 메카닉? 어 그러면 어 이거 대천사 비행기? 아니 대천사 말고 네네네 아 히페리온 네 히페리온으로 가서 고르건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배고프다 아 역시 원시 캐리건이 강화가 두 정도 되니까 이제 혼자서 캐리를 하는구만 캐리건이 그러면 하나 더 나와야겠네 캐리건이 아니요 캐리건 세 마리가 필요해요 나 네 마리구나 왜? 고르건까지 고르건 뽑는거 아니야? 고르건까지 가야죠 갈거면 아 고르건까지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근데 히페리온까지 만드는게 낫잖아 그쵸 히페리온까지 만드는 데는 이제 캐리건 하나 그치 아니면 뭐 브루탈리스커만 나와도 되고요 어? 검은망치? 갑시다 대천사 갑시다 네 대천사 가고 오케이 오디나 그럼 두 마리를 뽑아놓읍시다 미리 그럽시다 어차피 쓸거 브루탈이라도 괜찮으니 좀 나왔으면 좋겠네 맞아맞아 캐리건 나오게 와 위험무수 흐흫 이게 또 오딘 스킬이 또 오지게 쓸만하다고 그쵸 그럼 en차게 메카니콜 정한기만으로 had 메카닉을 하시죠 아 메카닉 오케이 다다따 surrounded by 다 McDermied 15 오페 했어rock 해 와우 13옵 인가 땅땅땅 빵빵빵t 빵빵빵빵 빵빵 아 이런거 마음에 든다 시원하네 그냥 깔끔하게 잡으니깐 아주 깔끔하네 그냥 이 정도면 버섯과 파워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는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흐르는데 저기 흐른다 야 근데 우리랑 생각이 같은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검은망치 3마리구나 오딘이 아 근데 오딘 두 마리 나온 거 보니까 여기 히페리온 갈 것 같아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있는 거 조합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조합을 다 해놨다고? 네 조합할 수 있는 걸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합이 되는 유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근데 이제 오딘 솔직히 두 마리면은 히페리온 보고하겠지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이가스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신 한번 합시다 사신만 하신다며요 맞죠? 네 저는 사신만 했죠 옛날에 할때는 아 조졌다 왜 저 광장석생이 잘못 나오네 어 사실은 초반이 빨라 아 화염차 느낌 좋다 이거 화염차가 느낌 좋아 아 이거 조졌다 음 3등 준비 3 2 1 140원이 있으니까 얼마까지 빼도 돼요 저 어 지금 이자가 얼마쯤 나왔죠? 지금 이자가 이제 안 떨어져 6.2% 그리고 146원 이자가 맥스 이자가 나오나요? 아직 못 봤어요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안 보죠 그걸 네네 맥스 이자가 나오면은 그때는 빼도 되고 이 맥스 이자가 아니면은 조금 더 모으는게 좋아요 네네 그거 혹시 메시지 떴나요? 맥스가 안 떠 아뇨 이자 제한 이자 제한? 아 떴네요 떴네요 전투객이 너무 많아서 이자가 제한됐습니다 떠요 네 떴네요 그럼 오워드요 아 오케이 20번 뽑을게 뭐야 아 광물 나왔고 어 라바사우루스 어 라바사우루스 아까 근데 버서커파워님이 네 싼 복권들 뽑은 이유가 광물 뽑으려고 그랬나? 그 생각으로 아뇨 아뇨 유물 뽑으시려고 아 그니까 어 유물 그러니까 유물 내가 말을 잘못해서 광물이 아니라 유물 뽑으시려고 어 캐리군 나왔다 어? 지금 바로 갈게요 네네 가시죠 네 짐레이너랑 가는걸지 네 짐레이너랑 어 확인하고 결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딘이나 갑니다 가시죠 오케이 고 결혼! 오케이 히페리움까지 나왔고 으흠 어어 어어 어 와 눌들뻔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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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페리움 위치 좀 부탁드립니다 응 히페리움은 아무리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오케이 히페리움은 하도 세기 때문에 지금 히페리움 할 것도 없고 흐흐흫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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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는 계속 아 이자가 많이 제한되네 지금 어 짐레이너 나왔구요 어 자세히 말해보랄까 아 악령 나왔구요 악령도 뭐 어 정말 또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한달만 해보네요 아 아 질이네 어디까지나 도기둥 만들 수 있겠는데 잘하며 어 대쩐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어 얘네 무섭다 텔사 석상하고 텔사사 다 있으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제라톨루 오케이 어 이탐이 또 광카네 그러네 자 뭐가 나오냐 여기서 아 아 야 저 어딘 나왔어 아 어딘 와 나 사실 검은망치도 보다 좋은거잖아 아 어딘 아 저 나룸유저인가 뭐가 잠깐만요 아닌데 뭐였지 어 전설이 나오는게 뭐였지 아 아 카드마스터 찍으셨구나 아 어쩐지 왜 카드마스터를 찍으면 응 그게 나와요 좋은게 나와 그 게임이 그런게 왜 있었나 진짜 너무 싫어 솔직히 사기야 그런거 타이틀에 있어요 타이틀에 지금 마무리는 비기너 타이틀이잖아요 네 이제 바로 다음이 아마추어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카드마스터로는 특성이 있어요 응 거기서 유니크까지 등장할 수 있는 옵션을 줘요 앞으로 그러면 저 한칸은 안 나오는게 낫겠다 저기만 좋은거지 뭐 일단 어떻게 할까 지금 혼종파멸자 나왔구요 네 그 다음에 얼마죠 광전선석사 4마리인가 네 광전선석사 4개하고 파멸자 하나하고 오케이 가자 네들 뭐 네벨도 포기 귀찮다 거신 와우 거신 나왔구요 그리고 나중에 돌기등 갈때는 거신이 두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거신 두마리가 필요하고 그냥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좀 지랄맞은 조건인데 어 예예예 거신 두마리가 전부다 엑스등급 엑스? 네 엑스 엑스 아니고 엑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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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진작에 말하셔야지 이거 어 거기다 또 지르기 생겼네 지금 괜히건 나왔부여 태사 저기 뭐야 제나투도 필요하고 지금은 네 어우 나왔다 아 근데 이제 합치면 안되겠다 그렇지 네 지금은 지금 합치면 안돼 당분간 아 그래 아 좋아좋아 아주좋아 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못만드지 지금 바로 만들수있어요 아니 그게 없는데? 아 얘네 다섯마리구나 지금 네네 지금 다섯마리에요 아 그러네 일단은 유닛은 갖췄는데 등급을 이제 너무 신나게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화면자나 다 만들래요 아 화면자라지? 네 어 헷갈려 어? 아 맞다 맞다 아 헷갈린다 진짜 헷갈린다 자 동성결혼 가자 아 그래도 투거신 뽑아오는거 나 또 쳤네 돌귀등에 대한 조건을 갖춰줬고 X등급만 이제 둘 다 띄워주면 돼요 갑시다 가요 가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또 진짜 지옥이겠는데 돈 미리 엄청 만들어낸다 이게 운이 좋으면 순식간이고 운이 없으면 진짜 헬로드죠 헬로드 둘 다 X 네 X 조졌다 가스 한 500씩 들어가겠다 가시죠 호박의 신 왠지 내가 진짜 진짜 한 명은 금방 될 것 같애 왠지 한 명은 아 한 명은 X 금방 될 것 같애 B 아 더블 S D 어? 그거 한 단계만 더 높게 나오지 A B S C D 아! 트리플 S S B A C D A D D D D B D B 한 번 크게 떠줄려고 그러나? 하... 가스 있네 더블 S 갓은 있어요 S B B S 트리플 S 아 이거 보셨어 아 진짜 7이네 진짜 에이 아 트리플S 미치 아니 한 등급만 높게 나오지 4번이 나오네 트리플S가 C S 트리플S 이거 보셨어 왜이래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이제 화염차 화염차 6가스 가 화염차 10가스 10가스 아 저글링 저글링 오리 저글링 오리는데 글링아 가자 좀 글링아 좀 가자 그렇지 글링아 글링이 그러지 1등 그냥 계속 하시네 어 그래 3 2 1 라운드 시작 와 1등은 그냥 쓰러지시네 음 가자 거신 가자 A D 트리플S 아 이거 왜이래 아 미치겠다 진짜 어 진짜 내 말이 S B S C D 트리플S 아 미치 아 암 걸릴 것 같다 진짜 B D D S 뭐야 아 돈없어요 하 결제결제 아 등극 에 D B S B C C B 마지막이야 트리플 저 트리플에서는 저 냄새 진짜 어 나 지금 빈혈기 온다 나 진짜 트리플에서 10번 냈다 진짜로 아 일단 돈 모읍시다 이 자네 밑에 거신을 해봐 안돼 하던 놈 해야돼 하던 놈 해야돼 뭔가 법칙이 있을수도 있어 게임의 법칙이 하던 놈 해야돼 하던 놈 밑에 가스 6 넣자마자 X 뜨는거 아니에요 리얼빡치지 뭐야 어 깜짝이야 쟤 뽑을 돈이 얼마 없는데 와 지금 아버지 한번도 못 뽑아보지 않았어요 어떤거요 돌기둥이요 한번도 못 뽑았지 그쵸 이번에 뽑아봐야죠 아 가려면 빨리 가야되는데 라운드 올라가는데 솔직히 그쵸 아 그러면 진짜 어이없겠다 버서커파워님의 나랑 같은 라운드에서 날라가는거야 진짜 아 비키는거잖아 그거는 안되는데 그러면 갑니다 A D S 또 나왔어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진짜 C B S D 마지막 하나 S 진짜 망했다 밑에꺼가죠 밑에꺼 그냥 하하하하 밑에꺼가 밑에꺼 12웜밖에 없다 아 돌리자 D 아 얘는 그냥 D야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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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되는건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이 버렸다 하하하하 미친 하하 미치겠다 진짜 이랬나 또 이렇게 되나 또 게임이 또 하하 흠 하하 이거가 참 뭐라 할 말이 없네 진짜 이거 하하하하 그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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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해도 5라운드 안은 가야돼 진짜 하하 진짜 웬만하면 이거 거짓이 버리고 고른건 가고 싶은데 일단 시도한걸 버릴수는 없으니까 하하 밑에놈으로 간다 S B A B B 3 4 5 저주 걸렸나 진짜 D C 5 B D 마지막 시작 아 이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가야되죠 x를 네 X 하하하하 아 그래 고르곤가 이렇게 빠를 것 같애 아 지금 한 300원은 넘게 쓴 것 같은데 아 아니 어떻게 원식 캐리거니 X가 떴지 아 너무 돈 아깝다 그러니깐요 고르곤 뽑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거면 2라운드 안에 한번 가보고 안되면 그냥 접자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진짜 하 하 하 1에다 하나만 X 뜨면 어떡해요 그만해 하하하하 그런 얘기 하지마 어 자 내가 왔어 어 십가스 십가스 하하하하 정마봉도 크게 한번 잡아보시죠 사신 사신 오 웬일로 사신해 내가 지금 사신해서 많이 된 적이 없는데 사신 한번 간다 가자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아 조졌다 골등 준비 3 2 1 라운드 시작 1 2 1 2 2 2 2 3 2 2 3 이제 슬슬 또 딜이 모자라기 시작하니 아 이거 포기합시다 이거 고르곤 갑시다 고르곤 네 고르곤 안되겠다 안되겠어 이거는 네 너무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 더이상 쓰면은 진짜 재기불능이에요 재기불능 어 안돼 두개를 엑스로 뜨게 한다는거 말이 안돼 지금 아 어떻게 아 고르곤 가려면 지금 뭐 나야되지 지금 나와야되는게 좀 많아요 캐리건도 두마리가 더 필요하고 레이너도 세마리가 필요해요 계속 복관이나 끓이자 아 에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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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설레발 안 쳐서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깐요 진짜 업그레이드까지 했었으면 진짜 완전 개 절망인데 그거야 진짜로 아 카라크 암수 오랜만에 나왔네 암수 둘 다 엄마 아빠 C등급 가자 오 암 합쳐보시죠 지금 이거 수하고 자라면 이거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가 나와야 되지 우르사돈 암이 나와야 되나 암 나와도 되고요 어 아 오 암 나왔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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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것만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보다 저거 말고 밀어준다는 저거 빼고는 다 담아오네 저것만 하지 마라 내가 저거 말고는 신이 밀어주신다 어 자이언드 플라워 좀 건드려주시고요 설정 좀 네 네 죽어버렸어요 어 좋았어 좋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들 음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아 광물 나왔고요 아 나바사우루스 나왔고요 음 처음부터 고루군피자를 갔다면은 저기보다 저 정도 됐을텐데 그치 그쵸 여긴 뭐하는거야 검은망치가 엄청 많아 저기는 검은망치 5마리가 어디 나와요 어 위험했네 아 카라크 암수 또 나왔고요 갑시다 얘네들은 뭐 나오면 좋아 순놈 아 순놈 나오면 절망인데 하하하하 어 암 나왔어 어 오 진짜 어 이거 또 중립을 밀어준다 이상한데 이거 또 오늘 판이에요 어 암 나왔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거 아냐 우르사다크 암이 한번 다신 레이너 나왔네요 어 레이너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어 그래 그래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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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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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레이너 하나 나왔고 이제 캐리건 둘 레이너 둘만 더 있으면 돼요 와 엄청 많이 필요하네 하하하하 잡읍시다 보스 보스 킬 오케이 오케이 뭐가 먹었네 캐리건이 먹었네 캐리건 엄청 많이 먹었네 보스 사냥꾼 진짜 잘먹었어요 랩터 사냥꾼 랩터도 5마리가 잡았고 지금 보스도 3마리째 잡고 있고 ARES 나왔고 이거 나중에 대천사 전투기다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X등은 4개 뛰어야 되지 그거는 아니야 트리플 S 아 그건 트리플 S만 뛰으면 되나요 어 오늘 나 트리플 S 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테사다르 쓰레기 하던 쓸데없게 나와 저기도 조금씩 밀린다 이제 일단은 뭐 막는 데는 당장은 문제가 없긴 한데 하하 약간 좀 돈을 무리해서 한번 뽑을까 일단 그러면 거신을 뽑았으니까 저거를 앞에서 스프레시 데미지를 주고 피를 깎아놓고 캐리건에 한방 뜰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오케오케 어 퍼펙트 하나 뭐 달성했는데 나 퍼펙트요? 아아 한개도 라운드 클리어 라운드 클리어 플렉티스 좋은건가 경험치가 나요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눈은 필요가 없어 오케이 출금 한번 하고 아 죽음의 머리 나왔고요 어 악령이랑 합칠 수 있었지? 네 레이너가 더 나왔고 오 나이스다 나이스다 그래그래 나이스야 이제 캐리건 두울 레이너니까 뭐야 또 나왔네 내가 하나 뽑았거든 아 그래요? 아 광물 나왔고요 하나 더 뽑아 돈 이건 안 돼 지금 이대로 가면 져 아 검은망치 나왔고요 광전사 속상 나왔고요 태사다르 갈게요 제라투로 한번 가시고 아 제라투 제라투 네 어 짐 레이너 또 나왔어 오 게이두 이제 캐리건만 나오면 돼요 우와 야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네 네 캐리건만 두 마리 나오면 돼요 와 진짜 신의 개시였나봐 거짓만 거짓만 가지말거라 그거 가면은 진다 결국 그리고 그딴 데 시간 쓰지 말거라 이거였나봐 어 그러네 어 진짜 대박이다 캐리건 두 마리만 나오면 돼요 그치 거짓말곤 다 도와주시네 형이 고루곤 고루곤 가겠습니다 고루곤 충분히 가능해 지금 판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오 캐리건 나왔어 우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네네 게이두 따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거 아닌가 아뇨 업그레이드 전혀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바로 나와요 아 게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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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진짜 고루곤 같아서 지금 한참 고루곤 뽑고 또 다른거 뽑을 준비하고 있었겠대 아니야 그래 이것도 좋게 생각해야지 아 짐 레이너 나중에 또 쓸모있으니까 레이너 응 맞아 얘는 많이 쓸모있지 뭐 지금 뭐 다른거 안나오고 뭐 브루탈리스크만 나와도 바로 나오니깐요 아 아 그 아크 분위기 망치네 흠 흠 흠 흠 흠 엉덩이 진짜 개차지다 흫흐흫흫흫흫 아 리얼 마음에 들어 진짜 퐁 아 벗서카 파워딩 캐릭터들만 난 이상하게 막 페트르TV ditch에 걸려가지 ntb 댄스 치고 있네 Ottoman 부끄러져 깨눌신 것 같은데요 근데 웃기다 저거 보기만 해 빨리빨리 잡아라 레벨업 하자 확실히 캐리건 뒤에 쓰기가 잘 잡는데 박물조 맞자 박물조 오우 거신이 킬은 없네 그냥 양념이에요 캐리건이 한방이 안뜨고 피가 조금 남으니까 캐리건이 레벨이 9네 굉장히 높네요 10이 풀랩이었던가 12만 레벨에서 볼게요 광전사 석상 그냥 제라툴도 여기다 갖다 두자 싸울거 없어 지켜봐 고생했잖아 그동안 스타투에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응 그치 진짜 정말 공월 유산 제라툴 때문에 샀는데 제라툴의 유산이 죽여 개헛무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우루 우루사다크 암 암 나오나 우루사다크 암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엉 암암 나와도 쓸만해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죽립봇을 밀어주시네 신께서 어 수 났어 플라워크를 두개 쓸까 그러면 아 그럼 플라워크 두개 쓰는것도 괜찮잖아 네 플라워크 어차피 버프를 다르게 걸어준데 어 그게 나아 그게 나 이게 오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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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로스트님 네 네 어 플라워 설정을 다 해놨고 네네네네네 단축키로 좀 해주시고 아 플라워는 어차피 자동시전이에요 시전만 걸어놓으면 돼요 그 그 뭐야 똑같은거 두개 해놓지말고 밭 아 네네 바꿔놨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5 4 3 2 1 라운드 시작 아르타니스가 십사기에요? 얘가 아르타니스 아르타니스가 누구야? 아냐아냐 공.. 그 공월 유산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아아 아 아 맞다 아르타니스가 주인공 아 아 나 지금 여기서 아르타니스를 얘기하니까 순간 기억을 못했네 아 아 으흐흐흐흐흐흐헌 편으로 나눠서 올려놨어요. 영상들만 딱 하나에 2분짜리씩 이렇게 되게 보기 편하게 해놨어요. 썸네이도 각각 다 만들고 또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또 유튜브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PC란에서 한 번 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아니에요. 저는 유문은 안 써요. 유문 쓰려면 일반 복권도 너무 긁어대고 귀찮아서 마무리 생각에 그 긁을 건 아니죠. 내가 약간 조잡한 거 싫어해. 우리 국장님이랑 닮았어. 약간 심플하게 강한 거 좋아해. 뭔가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내야. 화염차, 식가스. 믿습니까? 가시죠. 응 갑시다. 오늘 도박의 신이 붙었는데 가셔야죠. 가자, 가자, 가자. 염차야 가자! 아, 어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염차 망했다. 아, 염차. 아, 염차. 아, 염차. 아, 염차. 아이고, 꼴등. 저 거신이 분위기가 완전 조져났네. 3, 2, 1. 그러니까. 거신을 누가 가져 버렸지? 아우, 미안합니다. 예. 아하하하하하.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어, 루트님. 네네. 나중에 또, 제가 스타2 공방 돌면서 2대2 할 거거든요? 네. 제가 거신 뽑으면은 바로 쌍욕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거신은 우리 사이는 없어. 아하하하하하하하 다음부터 스타2, 저기 개복제 할 때 거신 얘기도 하지마. 아하하하하하 만들려 하긴 했지만. 아, 진짜. 다 젖어버리네, 이게. 테사다르. 음. 가자, 가자, 가자. 프로토스가 진짜 정신력 개쩐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정신력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캐릭어는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확실히 쟤네들은 딜이 너무 안 나와. 아이고. 이제는, 이제는 고르고는 가야 되나. 뭐야, 쟤라이트 왜, 왜 여기로 갔어. 아핰. 캐릭어 하나가 안 나오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눈물. 아, 캐릭어 하나. 진짜 캐릭어 하나가 안 나오네. 캐릭어. 캐릭. 원. 그것만 놔줘도 지금, 브루탈리스크 이것만 놔줘도 진짜 되는데, 지금. 그러니깐. 음. 어, 저기 히페리온 뽑았어. 아까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 결혼한다, 저기. 신경을 전혀 안 줘가지고. 근데 버스커파우님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세지. 소화비 괜찮은데, 지금 저게 버프가 다 붙어. 우와, 뭐야. 원시캐리건에 특공대 레인업까지 있네. 아. 저 둘이 이제 또, 생체 공격에 증가 버프가 있거든. 아, 우리, 우리보다 훨씬 세네, 그러면. 훨씬 세죠. 우리는 이제 원시캐리건 하나 있는데. 아, 저 원시캐리건 강화도 안 했네. 저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저거. 불안하네, 저거. 지금 제가 봤을 땐, 저, 버스커파우님도 버프 하나 때문에 이미 원시캐리건 일부러 뽑으신 것 같아요. 네? 버프때문에, 일부러 뽑으신 것 같아요. 아, 버프때문에 둘이 이렇게 호흡하려고? 둘이 같이 있으면 이제, 생체 공격의 30%가 증가하니까. 음. 그게 좀 세거든요, 또. 하오, 짚레이너 나오냐. 하하... 아, 이건 좀 무리를 해야겠는데, 진짜 확실히. 돈을 좀 써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뭐 거의 무의미네, 쏘는거네. 와... 캐리건 좀 움직입시다. 플라우는 못 믿겠다. 쟤는 버프만 더 열심히 걸어줘야겠네. 이번에, 몇 품목권 세 번 긁습니다. 캐리건 나올겁니다. 캐리건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어? 가자. 일단은 뭐, 얼마나 거니까. 둘이 들어갈때 리얼 결혼하러 가는 것 같애. 하하핳핳. 하하핳. 잘 어울려. 가자. 아이고 미친. 이 와중에 메카닉. 아이고, 이 와중에 메카닉. 아, 미친. 야, 이거 한번더, 한번더. 출금해야 되, 진짜 이거 안 돼. 이렇게 가서는, 결국 져, 진짜. 또, 아... 또 메카닉. 아, 저거 왜이래, 왜이래. 필요할 때 또 안 넣어주고 아.. 방울 나왔어 가자! 게리건! 아 미치! 지렸다.. 지렸다.. 검은망치 4마리 합니까? 검은망치 5마리가 있어요 5마리는 뭐예요? 어딘 나와요? 아 미친 필요도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로 젠하투 써야겠다.. 세 마리나 있네 진짜 메칼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해적선 가자고 하고싶은데 또 등급적이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거심만 아니면 될거야 트리플S를 8마리를 띄워야되요 뭐를 어떤거를 대천사전 아 대천사 8마리 대천사 8마리나 필요해요? 네 대천사 8마리 필요해요 8마리 트리플S? 와 조졌네 그건가 우리 그때 눈뽕? 아뇨 눈뽕은 아니고 그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뭐 공격좀 소멸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거를 오케이 오케이 아뇨 지금 대천사 얼마 없어 대천사 5마리 밖에 없네 아 이대로는 버석파원임 절대 못 이기는데 음 캐리거나 한번만 나와라 진짜 죽겠다 죽겠어 랩터가 안보이는데 랩터를 지금 거신이 잡고있나? 아 랩터를 거신이 다 잡고 있었네 아 그랬던거야 어쩐지 랩터가 안보인다고 했더니 거신이 다 잡고 있었네요 어떡하냐 스플레쉬로 빼버릴까? 아뇨 지금 거신 없으면 안돼요 지금 제발 나왔어 나왔다 어떻게 해야되죠? 레이너하고 캐리건 합쳐서 스튜코프 3마리 만드시고요 하나하나씩 해야지 둘이 둘이 오케이 자 첫번째 커플 결혼 스튜코프 3마리 가야되요? 네 스튜코프 3마리 둘이에요 오케이 스튜코프 3개 하고 히페리온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캐리건 원시 캐리건? 아니잖아 오르곤 전투순양 오르곤 전투순양 아 이렇게 해서 히페리온하고 스튜코프 3마리? 네 아 됐다 만들었다 드디어 만들었다 나왔다 나왔다 아아아아 이제 발키리 뽑아주시고요 몸발키리 아아아아 오케이 미네만 있으면 자동으로 생산할거에요 음 아 근데 자동으로는 지가 만드네 그래